국내에서는 다양한 가족 여행지가 있으며 선택할 수 있는 목적지는 가족 구성원의 관심사와 활동을 고려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에서 가족 여행을 즐기기에 좋은 몇 가지 여행지입니다. 서울서울은 문화, 역사, 쇼핑 그리고 다양한 엔터테인먼트가 어우러진 도시입니다. 경복궁, 인사동, 남산타워, 한강 물놀이 그리고 무수한 박물관과 미술관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국내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역사와 현대성이 어우러진 도시로 한국의 문화, 경제, 정치 중심지입니다. 서울타워, 광화문광장, 경복궁 등 다양한 관광 명소가 있습니다. 제주도 제주도는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해변, 화산, 야생동물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해안가 산책 그리고 조선카페 체험 등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남쪽에 위치한 섬으로 한국의 하와이로 불립니다. 아름다운 해변, 화산, 동굴, 폭포 등 자연경관으로 유명하며 해외와 국내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성산일출봉, 성음민속마을, 제주한라랜드 등 다양한 관광 명소가 있습니다. 제주도의 특색 있는 음식으로는 제주 흑게지 바베큐, 해산물 요리, 제주민속 음식 등이 있습니다. 한라산 한라산은 제주도의 상징적인 산으로 가족과 함께 하이킹을 즐기기 좋은 장소입니다. 다양한 등산로가 있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즐길 수 있습니다. 해변 제주도에는 아름다운 해변이 많이 있습니다. 중문해변, 협제해변, 산무에변 등을 방문하여 해변에서 수영, 해수욕, 산책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제주 도라르방 공원 도라르방 공원은 도라르방 동산과 함께 가족 사진 찍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와 휴식하기 좋은 풍경이 있는 공원입니다. 제주 동굴 관광 제주에는 다양한 동굴이 있으며 가족과 함께 탐험하기에 적합합니다. 제주만굴, 만월굴, 광치기의굴 등이 있습니다. 미술관과 문화마을, 제주도에는 예술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장소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 미술관, 제주 테마파크, 한림 민속마을 등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제주 동물원 가족과 함께 동물을 만나보고 싶다면 제주 동물원을 방문해보세요. 다양한 동물들을 관찰하고 아이들과 함께 교육적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제주 테마파크 에코랜드, 제주 신어월드, 롯데월드 제주 등 다양한 테마파크가 있어 가족 모두가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름 등반 제주의 작은 산인 오름들은 아이들과 함께 가벼운 하이킹을 즐길 수 있는 좋은 목적지입니다. 예를 들어 성판악, 산방산, 범위 오름 등이 있습니다. 제주 농촌 체험가족과 함께 농촌에서 농업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곳도 많습니다. 농촌 민박 숙박시설에서 농사일을 하거나 신선한 농산물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다채로운 활동이 어우러져 있어 가족 모두가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여행 계획을 세울 때 가족 구성원의 관심사와 선호도를 고려하여 즐거운 여행을 즐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부산은 바다와 해변이 가까워 바다에서 물놀이를 하거나 해안을 따라 산책하는 것이 즐거운 도시입니다. 광안리 해변, 해운대 해변, 부산 아쿠아리움, 그리고 부산의 맛있는 해산물을 즐길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두 번째로 큰 도시이며 해안도시로 유명합니다. 부산 해운대 해변, 국제시장, 부산타워와 같은 관광 명소가 있으며 해산물 요리로 유명합니다. 강원도 강원도는 계절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여름에는 해변과 물놀이, 그리고 계절별로 아름다운 자연 경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동북쪽에 위치한 도로, 자연경관과 풍부한 자연 자원으로 유명합니다. 겨울에는 강원도가 유명한 스키와 스노보드 장소로 꼽히며 평창올림픽이 열린 지역입니다. 태백산맥, 설악산, 오대산과 같은 산악지형이 풍부하며 해안가에는 동해바다와 아름다운 해변이 있습니다. 강원도의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감자탕, 막국수, 춘천달갈비, 강릉오징어예 등이 있습니다. 강원도는 아름다운 자연 경치와 다양한 활동이 풍부한 지역으로 가족과 함께 즐길 만한 많은 장소와 활동이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에서 가족과 함께 가볼 만한 몇 가지 장소와 활동을 추천해드립니다. 설악산 궁립공원 설악산은 대한민국의 아이콘적인 산으로 가족과 함께 하이킹을 즐기기 위해 최적의 장소 중 하나입니다. 설악산 궁립공원 내에는 다양한 산책도, 폭포, 계곡,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 경치가 펼쳐져 있습니다. 강릉경포해변, 강릉경포해변은 긴 백사장과 아름다운 해안선을 자랑하며 해변에서 수영, 산책, 모래성 짓기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션월드 오션월드는 강원도에 위치한 대규모 워터파크와 놀이공원입니다. 물놀이 슬라이드, 물안경, 롤러코스터, 그리고 다양한 엔터테인먼트가 가족 모두를 즐겁게 해줄 것입니다. 강원래프팅 낙동강과 함양강에서 래프팅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끼리 함께 스릴 넘치는 수상활동을 즐길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강원도 두타산 천문대의 가족과 함께 별자리와 천체 관측을 즐길 수 있는 강원도 두타산, 천문대는 흥미로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강원도 동물원 강원도에는 동물원도 많이 있으며 아이들과 함께 동물들을 관찰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예를 들어 원주동물원이나 홍천하늘목장을 방문해보세요. 강원도 양떼목장 양떼목장은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양, 염소, 소 등 다양한 동물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아이들은 동물과 상호작용하며 농촌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청평사와 오대산 청평사는 아름다운 사찰로 오대산은 하이킹과 자연경치를 즐길 수 있는 좋은 명소입니다. 강원도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다양한 활동이 어우러져 있어 가족여행을 풍부하게 만들어줄 다양한 명소와 활동을 제공합니다. 여행계획을 세울 때 가족구성원의 관심사와 선호도를 고려하여 즐거운 여행을 즐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경주 경주는 역사와 문화가 함께 어원진 도시로 성장여왕 등 불국사, 석굴암, 경주월드, 그리고 어원왕제전시관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도시로 신의 고장이라고도 불립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다수의 문화유적이 있으며 첨성대, 석굴암, 불국사 등이 있습니다. 전주 전주는 한국 전통문화와 음식을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한옥마을, 한옥스테이, 전주한옥마을축제, 그리고 전주비빔밥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수도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문화와 음식을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한옥마을, 전주한옥마을, 한국의 전통음식인 비빔밥 등으로 유명합니다. 제천대천은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워터파크, 포레스트 빌리지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여행지입니다. 충청북도에 위치한 작은 도시로 자연환경과 산업을 조화롭게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제천호수, 용주사, 광안루 등의 관광명소가 있으며 자연과 문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각 도시는 고유한 매력과 특징을 갖고 있으며 방문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강원도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독특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지역으로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입니다. 가족 구성원의 관심사와 선호도, 계절, 그리고 예산에 따라 가족 여행지를 선택하면 됩니다.